아들! 아들! 어디야? 아니 나 여기 지금 사도노래는 무슨 전통찻집 개업하셨다고 해서 왔지 한 시간? 아이고 좀 밀집 좀 다니라니까 알았어 빨리 와야 돼 알았어 아이고 어색해 죽겠는데 들어가기 싫은데 아이고 사도노래 아이고 사도노래 아이고 안오시면 더 좀 아니 안오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못보셨어요 예 기쁘지 않습니다 난 여기 아이고 뭐해 또 이런거까지 개업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이거 잘 보이는데다가 놓겠습니다 감사해라 이거 이렇게 갖고 오셨어 아이고 어이코! 난 아니에요 예 자 저 접시를 깨뜨렸어요 접시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빠 여기 누가 나는 이렇게 깨놨어 야하하하 어 아버님 오셨어요? 아우 이런걸 누가 사와갖고 아니 사람들은 왜 다 개업만 한다 그러면 나는 사오는 거야 센스가 없어 센스가 아 제가 빨리 빠져드릴게요 얘기하세요 아우 눈치없어 저거 해석이 어떻게 저렇게 돼 애가 좀 이상해 애가 바본가 바보는 조금 아유 가게가 참 깨끗하고 좋네요 이거 뭐 개업만 하시면 이거 뭐 손님들 왕창 몰려오겠는데요 하하하하 개업은 언제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하하하 사람이 없어 하하하하 오늘 하셨나? 하하 일주일 전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아는 친한 형님도 여기 그 전통찻집을 개업하셔갖고 지금 장사 엄청 잘 돼서 떼돈을 보셨잖아요 아 그래요 예예 지금 얼마나 장사가 잘되냐면 그 주위에는 아주 그냥 뭐 장사가 안될 정도로 아우 최고라니까 요새 아주 아 그래 어디다가 하셨대요?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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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때문에 안되는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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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형님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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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어. 아 깜짝이야. 맛있어. 이거 좀 닦아야겠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거기 아줌마. 지금 사장님 나갔죠? 그러면 이거 좀 딴 걸로 바꿔줘. 써서 못 먹었어. 바꿔줘 바꿔줘. 사장님 몰래. 아 예예예. 아 당신 뭐해? 아 여보. 아 인사드려. 저기 집사람입니다. 저 사돈 되실 분. 처음. 처음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둘 처음 뵈서 어색해서 그러는거야. 나는 저희 사돈하고 이제 많이 만나가지고. 어색하고 그런게 하나도 없어. 아 그래요? 그러면 제가 뵈실 거 가지고 올게요. 그래 그래. 자주 만났단 말이지. 그럼요. 어색한거 없죠. 아 예예예. 에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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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저 전구가 나갔네. 하나가 이게. 그게 나가네요.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의자를 잡으시면 의자를 잡으시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이래 되네 되네 아 되네요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보 이것 좀 이렇게 지난거였어 가만히 있어봐